1. 지각생은 척 맞으세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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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잠깐 버스에서 자녀분한테 눈이 안보이거든요. 저도 다시 해보는게 잠깐만!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문화상품권을 안드립니다. 이거 다 썼어요. 그럼 짠! 자, 안녕하세요. 제 넌입니다. 자, 오늘 촬영할 영상은 만약 공포영화 N.I.B2를 보고 아, 나 뜯발려! 오! 아! 제가 가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? 하하하하하 하하하 부착하겠다! 가위바위보해서 지면은 와서 가서 예매하고 오기? 네. 자, 가위바위보. 갓만 못쌓기? 하하하하하 그런거 전혀 몰라요. 2초는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나? 가위바위보 이야아아아아아악! 두 분이 아까 그렇게 가셔야 하고 싶었잖아요. 두 분이 두 분이 아빠 아까 그렇게 가고 싶어요 하셨잖아요. 네. 아, 두 분님 결제하러 가시는 거예요? 네. 아, 문... 어, 문... 하하하하하 너희가 돈이 없어서 내가 두 배 낼줄게. 맞지? 아, 예. 근데 왜 알림 찍으세요? 야, 너 카드워크. 응? 카드워크. 방금 여기다 넣었잖아. 아, 여기다 넣었네.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어깨 봐. 어깨가 15cm 다 하나 되면 그냥 다 되겠네, 하하하 하행 씨? 고고기. 찬발빼기? 저희는 돈이 없어서 하하하하 왜 컨설물은 어떻게 잡는데? 잠시 인형 포켓집 왔어요. 포근하는 거 있어? 통. 이거? 꼭 너 같은 것만 자 여러분들 과연 만원에 뽑기를 하면 과연 얼만큼 뽑을 수 있는지 소위 클라스 보여주도록 하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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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엔 진짜 아? 피지지에 사는다 후유 지지마 지지마 지지파손 지지파손 만원원치를 뽑으면 단계를 뽑을게요 에나벨 보러 갔다가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이렇게 보실 겁니까? 저 오빠 빛이 하하하하 아 더러워 심해요 다른 사람 찍는 자 저희는 이제 에나벨을 보고 왔습니다 아 깜짝이야 손인줄 알았어? 깜짝이야 진짜 손이 무슨 야 근데 왜 이렇게 넣었냐? 오이 조다니야? 이거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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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신 하하 야 하하하 여기 라고? 여기 맞아 창조 방금 우리가 그 손나온 거기가 맞다고? 한 번 들어가보자 이거 안 돼 형님 너무 용감한거 아니야? 들어가자마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차장님 무서워요? 말 걸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차장님 카메라 좀 꺼봐요 뭐야 왜요? 여기에서 들어가자고? 진짜 무슨 아웅라스 대저택 같잖아 형 여기 봐 총 맛인거 아니지? 휴택시키는 거 아니야? 휴택시키는 거 아니야 어이 씨발 깜짝이야 공포영화 보면 이런 깝치는데 꼭 먼저 죽어요 공간 안으로 아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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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화장실 얘네가 쌌게요 화장실 싸요 여기 더러우니까 빨리 싸세요 어? 죽어 죽어버려 죽어버려? 죽어 죽어버려 여기 왜 깝쳐 뭐 하지 말라고 아 이어져 있는지 몰랐지 이거 왜 깝쳐 이 씨 지하로 가는 길이 있어 자 그럼 처희 님이 뭐죠? 다 기다렸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카메라 들고 있는 분이 먼저 들어가십시오 화이트 줘 으이씨 싸우는 거 계시면 주인공 아니냐? 혼자 꽉쳤어 아니 세월하러 갔고 세월 근데 이거 갑자기 떠앙 떠앙 올라지면 뭐야 이거 뭐 할거냐 이제 너 집 못 가는데요 집 안 가고 와? 집 못 가는데요 차가 안 가는데요 내일 가야되는데요 난 집 갈게 아니 우리 버리고 가는거야 나 진짜 뭐야 이 형 엔허벨 어 꿀번 꿀번 누가 여기서 나 되게 겹다 이거 야무치 아니냐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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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전 들켰어 야 전 들켰어 야 전 들켰어 뭐야 이 새끼 야구 선수야 근데 나오라는 에나멜 안 나오고 목이 한 수백 마리도 나왔네 나 일어나세요 별거 없네요 이제 자 오늘 흉가방송은 망이네요 여러분 흉가 별거 없었네요 Shadow 한 장에 register c н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